어, 왔어? 응, 엄마 이거 갖다 주래. 아, 김치? 응. 잘 먹을게. 나 나 갈게. 형, 저거 갈게요. 어, 저제. 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, 왜? 괜찮다는데 뭘 먹어. 아, 밥 먹고 있었어? 그럼 나 밥 먹고 갈래. 응, 응. 들어와, 들어와. 아니, 너 바쁘다며! 아, 나 안 바빠! 아이, 저걸 씨. 언니,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. 아, 디진다, 벗어라. 언니 이거 언제 샀어? 나 이거 가질래. 이건 어릴 때부터 내 옷만 차 입다니. 아, 벗으라고! 진짜 지랄이네, 지랄. 아니, 그거 지랄이 뭐예요, 지랄이? 끝정부. 말은 예쁘게 하는 게 좋지. 아, 나 저거 아끼는 거란 말이야. 벗으라고! 이건 돼. 안 벗을 건데. 너 그거 되게 불편해 보여. 안 불편하거든요? 아니,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거 같은데? 어, 여기로 숨 쉬고 있는데? 아, 너랑 나랑 사이즈가 같냐고! 아니지. 아니라고? 벤투감도 바꾸는 건 아니지, 16감 가면. 벤투감도 바뀌었어요? 응, 응, 응. 어머. 야, 밥이나 먹고 갈아. 네. 어우, 애미야. 그게 좀 짜다. 응, 너는 짜줘. 언니, 나 양치하고 갈게. 처제이는 뭘 먹은 거야? 냅둬. 쟤는 어릴 때부터 딸기유에만 처먹더라. 엄마 딸기유에 먹으면 뭐가 달라져? 검색하지 마라. 아, 왜 그래, 나. 처제이는 약간 치질을 오래 하네. 언니, 나 수건 좀. 저는 양치한다더니 샤워하고 지랄이야 있어. 아, 몰라. 빨리 수건 좀 갖다줘. 빨리. 아, 몰라. 아, 수건. 빨리. 빨리. 어머. 감사합니다. 아휴. 언니, 나 간다. 어, 꺼져. 어, 나 진짜 가? 꺼지라 했다. 손님, 머리는 말리고 가야 되지 않아? 여기에 드라이기 다 있으니까? 타이스 펀치로 쳐막기 전에 꺼져라, 진짜. 예. 나 갈게요. 디도 돌아오지 말고 꺼져라. 나 가요. 리모컨. 감사합니다. 왜? 오늘 월드꺼 몇 시야 하지? 새벽 4시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왜 이래? 예. 이거 예쁘다. 이거 하나 살까? 사, 사줄게. 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래. 근데 웃어? 이거 봐, 좋았지? 좋았네, 아까. 애교 부르니까 좋았잖아. 그치? 좋냐? 처제가 애교 말해서 좋아?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던데? 자기 동생이니까 내가 잘해준 건데 뭐 그것도 못 해?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아휴, 처제는 이걸 뭐 빨래통이 안 하고 그렇긴 하고 있어. 형부, 감사합니다. 형부, 감사합니다. 뭐 하냐? 으이… 으이… 하하하하하